진짜 형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민이 언니입니다 오랜만에 비노록으로 인사드리네요 그간 컨디션 조절을 위해 잠시 와인 휴식길을 가셨답니다 오늘은 좀 고가의 와인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코슈이라는 닭요리 오마카세 레스토랑에서 와인 테이스팅 진행했고 와인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감상도 영상 말미에 간단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와인은 프레데릭 마니엥 샴 샹베르 땡 그랑그루 2014 빈티지입니다 프랑스 부르고뉴의 코트드 뉴 지역 지브리 샹베르 땡에서 생산된 피노누아입니다 도수는 13.5도 가격은 약 35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재작년 이마트 와인 행사 때 횡산 와인들을 사려다가 그만 실수로 사버렸답니다 프레데릭 마니엥은 와인 메이커의 이름이고 도맨드 마니엥의 5대 와인 메이커로서 1996년부터 바이오 다이나믹 공법을 도입해 달의 주기에 맞춰 와인을 생산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에도 태양, 지구, 달의 자전 공전주기가 표현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라벨 뒤에도 그런 메이커의 생산 철학이 글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브리 샹베르 땡 지역에서도 부르고뉴 방언으로 올드 커먼 랜드를 뜻하는 샹에서 생산되어 샹, 샹베르 땡입니다 보통의 와인들이 알코올과 묵직한 텍스처를 기둥으로 하여 산도를 더하는 구조와는 달리 이 와인은 가장 핵심 기둥이 산도입니다 산도를 가장 핵심 물줄기로 하여 그 위에 꽃밭 같은 발랄함, 넘실대는 과실의 싱그러움, 미끄러지는 텍스처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발랄하지만 화려한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이미지로 형상화하자면 로코코 시대를 떠오르게 만드는 듯한 와인입니다 간이나 양념이 강한 음식에 갖다 대면 맛이나 향을 즐기기가 어려우니 아주 담백한 음식들과 같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키토리가 아주 잘 어울렸네요 와리니 분들보다는 와인을 오랫동안 즐겨오신 분들에게 좀 더 가격의 가치가 어필될 수 있는 와인입니다 너무 섬세하고 여리기도 하고 산도의 기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맛을 즐기지 않는 분께는 오히려 이게 무슨 맛이야? 묽고 시기만 해!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겼던 와인입니다 집보다는 파인다이닝에서 음식과 함께 천천히 즐기셨으면 합니다 직접 와인 테이스팅하는 짤막한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행복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즐거운 와인 생활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음식 프로우키 다이콘입니다 버섯 가스왕과 아카타만 의소를 봐드린 무수림입니다 이거 변했네? 바뀌었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딸기 꽃밭이 뭐야? 딸기 꽃밭이 뭐야? 나는 딸기가 엄청 나는데? 맞아요? 먹어보자 딸기가 엄청 나는데? 아카타만 의소가 다른 맛 너무 화사하다 진짜 미네라도 있고 꽃밭도 있고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